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되기하여 주기를 시원합니다.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찬밀히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빛나는 영광이 나들어서 온 세상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역사를 통하여 인도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뇌을 통하여 인도받아 가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감감합니다. 하나님의 장대기 3장인 양으로 불신함과 불순용으로 불병과 불만으로 가득한 불법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직 매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아의 봉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여 하나님의 마늘의 봉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열들의 피의 봉을 선포합니다. 주여 인대케 하시며 영양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정들아 하나님 당 Eng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대할 때마다 하나님 인대케 하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 양계ожins 주여 인 경을 향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 양계ожins 주님 양력한 인기를 또 인도 역사하도록 주여 인대케 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대 hasспžžž shaving 예정자의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양을 향해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의oudar потek starch하여 주옵소서 영광 영광 Interviewer 영광 영광의 주. 빨간 개빛 내게 비춰 주기를 원합니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이전 오직 예수의 그리도 빛을 믿습니다. 또 저 미국당에 예수의 그리도의 폐병을 선포합니다. 또 저 미국당에 하나님의 야박삼튼의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의 폐를 선포합니다. 그 당에 미국당에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미국 교회들마다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운동이 우리의 성령운동이 기도운동이 복음운동이 미국당에 하나님을 하도록 미국 교회들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외인역사 미국의 신학교들마다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령의 운동에 기도운동에 예전전장의 역사에 들어 주의 성령이 미국당을 동지하여 주기를 선호합니다. 아버지 오사오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강한 저 미국 땅 가운데 새로 날이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주의 빛이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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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향을 당기하시며 하나님의 영향을 당기하시며 하나님의 영향을 당기하시며 하나님을 놀러 성령의 영향을 당기하시며 하나님을 놀러 성령의 영향을 도하여 주님의 역사는 역사에 가해 그리스도 성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당기하시며 하나님의 영향을 당기하여 주님의 영향을 당기하시오. 성경은 동일하도록 역사하시고 미국의 주라고 하나님의 그리도의 봄의 정신이 하나님의 강력하게 막히게 역사하여 미국에 와있는 이 삼실날의 오천정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미국 땅에 와있는 남인 역단을 동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도의 봄을 받을 쳐다 우리 예수 그리도의 봄을 받을 쳐다 예자의 피를 전부하노라 마가집에 역사하진 오전의 성경이 그 땅에 막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아 연의 역사하여 주길 전합니다 아버지와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옵소서 예아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옵소서 예아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옵소서 예아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아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 땅을 동지하여 주길을 응원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미국의 대장음마다 우리의 영사관마다 공사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도의 제자들이 대장음마다 공사관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세계 복망에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의 예아 스프라 오메칼이 내게 역사하시고 전 세계에 된 미국의 군인들 우리의 그리도의 예수 그리도의 봄으로 직말로 얼음가고 있는 이 유행군들 미국의 전 세계에 되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비를 선포하느라 예자비를 선포하느라 성령의 불을 선포하느라 성령의 불이 말자다 전 세계에 되는 미국인들에게 예아 미국의 성교자들이 하나님 예자계에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정무장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마가지배 역사의 오전절 성령의 복음이 예정에 전부되게 하시며 입자가의 복음과 벌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과 성경의 복음과 예복음과 신반을 하시려 하나님의 예복을 전 받으러 주의 성령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여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의 역사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미국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